우아세, 우리 아기가 해냈어요. 과연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해냈을지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. 걸음마 하는 박서연 아기. 자, 함께 볼까요? 한 걸음, 한 걸음, 첫 번째 장애물, 자, 통과했고요. 자, 두 번째 장애물도, 네, 거뜬하게 성공! 서연이가 해냈어요. 이젠 걸음마 하기 쉬워요. 점프네요. 최명준 아기. 하나, 둘, 풀짝. 하나, 둘, 풀짝. 점프 연습에 푹 빠졌네요. 명준이가 해냈어요. 명준이가 드디어 연속 점프에 성공했습니다. 횡단보도 건너는 박지우 아기. 자, 횡단보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건넙니다. 좌우를 잡히는 것도 잊지 않은 아주 멋진 모습이네요. 지우가 해냈어요. 안전을 지키는 모습 최고예요. 11개월에는 붙잡거나 혼자 걷기 시작해요. 22개월에는 두 발을 모으고 점프를 할 수 있어요. 26개월에는 이동을 하면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어요.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우아한 순간을 축하합니다. inclusive 가 thirteen tou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김itti! 라는 영상에서 만나요! 부동산의 구청을 준비하 Jude star litb essa wide 이전에 구름이 이동하 zostarée settlements 이썺 cu 이왉